안녕하세요 구승민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자산포험 클리닉 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상품도 보험사에 따라 보장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보험 상품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둘째 가입한 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셋째 매달 내는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 넷째 우연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장이 안되서 보험청구금을 받지 못했다. 다섯째 지인의 추천으로 종신보험 CI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섯째 암, 뇌혈관, 심장질환, 보장범위를 설명 듣지 못하고 보장범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일곱째 많은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어 고민 중이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보험 상품에 대해 먼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섣부른 해지와 잘못된 리모델링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부담없는 무료 상담을 통해서 내 보험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 내용은 높이고 내 보험을 바로 잡아 드립니다. 빠르면 이, 미루면 손해입니다. 자산보험거리니센터 구승민 본부장, 네이버 유튜브에서 구승민 본부장을 치세요. 상담을 통해 아멘